가게에서 일이 끝나고 내시경 돌아오면 항상 뒷마당에 나가 봅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주시고 가신 뒷마당 텃밭에는 그냥 버려놔도 너무나 잘 자라는 파들, 도라지, 그리고 깻잎들 우이, 열무 정말 돌보지 않아도 하루하루 너무나 다르게 잘 크고 있습니다 뒷마당에 나오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구나 쓰담쓰담 해주시는 부모님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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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를 선택하면 또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민을 선택했고 그래서 한국의 가족, 친구들하고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많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탈란타에서의 평화롭고 조용하고 고요한 삶이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 다시 시끌벅적한 한국, 서울의 삶이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했으니까 또 열심히 힘차게 살아봐야 되겠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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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